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0페이지 펴시고요. 빡빡해서 좀 불편하겠네? 자, 이번에 경차장 핵심장리 특강은 56시간이죠. 행정법 특강이 없는 관계로 행정법에 대해서 정리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대로 안 나서 토요일 일요일 수업도 있으니까 그건 보강이 아니고 원래부터 잡혀진 시간입니다. 됐죠? 그래서 진도별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복습을 공부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수업 들어오기 전에 기본서를 한번 보세요. 기본서를 좀 시간을 내서 찬찬히 정독하는 걸 추천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는 복습 간단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기출문제지 가진 거 있으면 문제 통해서 한번 풀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공부의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취향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책을 바꿀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부러 책을 안 바꿨어요. 개정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건 그냥 안 바꾸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책 사는 거에 대한 부담도 줄이려고 했던 거고 추록은 아마 내일쯤이면 작업이 끝나서 출판사에 넘기면 빠른 시간 내에 나올 테니까 그거 가지고 볼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행정법 관련해서는 프린트를 나눠 드릴 건데 기존의 행정법 특강 들은 사람은 그 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프린트로 줄 거니까 행정법 특강 책이 있는 사람은 그 책으로 보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특강 자체는 일단 기본 수업 시간에 한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만 정리 잘 하시면 경찰학이 이번에는 되게 쉽게 나왔다. 그죠? 쉽게 나왔다기보다는 평이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으니까 다음 시험에는 지금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도가 변경되고 첫 시험에서 시험이 쉬웠다는 것은 다음 시험에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도 똑같이 평이하게 나오겠지라는 접근 방법보다는 공부를 조금 면밀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방향을 찾고 갑시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천천히 나갈 거니까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경찰과 경찰학부터 봅시다. 경찰의 개념이고요. 여기는 지금 지난 시험과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나오지만 지문에 보면 한 번씩 우리가 못 봤던 내용들이 나와요. 책에 없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사실 답하고 별로 상관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런 것들 필기하시면 됩니다. 경찰의 개념 자체는 어느 시대에 뭐가 제외되는 것만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 변천에 따른 경찰 개념을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고대국가가 나옵니다. 고대국가는 부족국가고요. 이 시기에는 한 명의 부족장이 모든 소수의 부족자 부족민들을 지배하는 시기니까 부족장이 하는 말이 곧 법이 되고 부족장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일체의 정치가 됩니다. 그런 부족장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행위와 법적 행위를 수족처럼 사용하는 것이 경찰이었으니까 경찰의 개념은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 되겠죠.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장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부족장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 문제에서 라틴어가 아닌 영어로 틀린 지문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 봅시다. 고대국가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됐다. 거기 줄 꺼두시고 라틴어 밑에다가 영어 엑스라고 하나 적어둡시다. 그 다음 개념에 가서 보시면 일체의 정치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대국가 시대 다음에 중세국가가 등장하게 되고 중세국가는 교황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중세국가의 시기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고요. 초기에는 당연히 교황의 힘이 강하니까 교황의 지배력에 미치는 영역이 전국가적인 영역이 됩니다. 따라서 전국가적인 영역에 미치는 교황의 힘을 수족처럼 사용하는 경찰이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거기 14세기에 가서 보시면 프랑스의 경찰 개념은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에 줄 꺼두시면 되고요. 이걸 우리는 라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라폴리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하나 옆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5세기가 됩니다. 15세기가 되면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에 계승된다는 것 프랑스 동그라미 하시고 독일 동그라미 하셔서 양쪽으로 화살표 걸어주시면 됩니다. 프랑스는 예술의 국가니까 경찰의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고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에 장점이 있는 독일은 이 개념 자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시험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나오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되죠.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16세기가 되면 교황의 힘이 본격적으로 약해지게 되고 십자군 원정을 떠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군 원정에서 교황이 실패하니까 교황의 힘이 본격적으로 약해지게 되고 따라서 귀족들은 교황은 더 이상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지 말고 종교적인 일에만 관여해라 라고 교황을 교회 안쪽으로 쫓아내 버리죠. 그래서 교황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경찰력에서 교회 행정만 뜯어내서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행정이 제외되는 것이 중세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륙북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서는 시대별로 무엇이 빠지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는 시험 문제가 별로 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15세기에 가서 보시면 아까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에 계승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16세기 독일로 가서 보시면 교회 행정 제외됐다는 것에 별표하시고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국가 행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찰 개념이 다소간 축소됐다는 이야기가 되죠. 됐죠? 그리고 15세기에다가 하나만 필기합시다. 15세기 옆에다가 15세기에서 화살표 아래쪽으로 뽑아내시고요. 경찰권 이론이라고 적으시고 15세기에다가 이 시기의 경찰권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필리안 부른대로 적으세요.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 15세기는 아직까지 교황의 힘이 약해지기 전이다. 그죠? 그래서 교황은 아직까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끝에다가 화살표 하나 하시고 절대적 국가권력의 기초 제공이라고 적어둡시다. 절대적 국가권력의 기초를 제공했던 것이 15세기의 경찰권 이론이 됩니다. 다시 경찰권 이론은 15세기의 경찰권 이론은 국민의 공공공리를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이니까 공공공리를 명목으로는 누구나 통치자는 어떤 권한이든 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통치자의 권한이 대단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적 국가권력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경찰국가 시대로 넘어갑시다. 충세국가가 끝나고 나서 교황이 교회 안쪽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그러면 교황이 물러나간 이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찰국가 시대가 되는 거고 이 경찰국가 시대에서는 지배자가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왕은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귀족이 추대한 왕이기 때문에 교황이 지배하던 사회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회복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국가에 대한 통치력을 회복할 건가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국가 목적적 작용이고 국가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용들이 있고요.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가 목적적 작용이 있고 또는 사회 목적적 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목적적 작용까지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국가 목적적 작용은 말 그대로 국가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작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회 목적적 작용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국가 목적적 작용은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교황이 지배하던 국가에 대한 통치력을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가 전체에 대한 통치력을 회복하는 게 자신의 가장 큰 숙제였다고요. 그래서 이걸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해서 특별히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세국가시대 경찰 개념에서 교행정이 제외된 것과 경찰국가시대 국가 목적적 작용이 경찰 개념에서 제외된 건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교행정이 제외될 때는 교황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거고 국가 목적적 작용을 제외하는 이유는 왕이 특별히 국가의 전체 통치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요.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 군, 외, 사 이렇게 되잖아요. 국가 전체를 통치하기 위한 돈과 관련된 재무행정이라든가 그 다음 그 다음 군사라든가 외무행정이라든가 사법행정 이 네 가지가 국가 목적적 작용으로써 왕이 특별하게 관리하게 된다고요. 사법작용에서는 사실 기소도 있고 재판도 있고 수사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수사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목적적 작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적극적 극부행정이고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경찰이 나에게 베풀어 준다는 의미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적극적 극부행정이고 그 다음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만 경찰이 개입하는 소극적 질서유지까지 요렇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던 시기가 바로 경찰 국가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틀린 문제가 나올 때 경찰 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에서 국가 목적적 작용이 제외되고 경찰의 임무에는 소극적 질서유지만 남아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적극적 극부행정도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가 목적적 작용은 왕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니까 왕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니까 행정부의 수반이고요. 따라서 국가 목적적 작용은 행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회 목적적 작용만 경찰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 시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분화가 일어나죠. 국가 목적적 작용 과 사회 목적적 작용이 구별되는 거니까 국가와 사회의 분화가 일어나는 거고 국가와 사회가 분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지금 봤던 것처럼 행정의 영역과 그리고 경찰의 영역이 이렇게 분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됐죠. 그래서 책을 가서 보시면 경찰 국가시대 17세기 줄궈드시고 경찰의 개념이 외에 제군 외사를 제외한 내무 행정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군 외사 밑에다가 국가 목적적 작용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경찰 국가시대 국가 목적적 작용이 제외됐죠. 그러면 경찰권의 발동 범위는 줄어든 게 맞죠. 국가 목적적 작용은 더 이상 경찰이 안하니까.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면 경찰권의 발동 범위는 양쪽으로 줄어든 건 맞죠. 됐어. 그럼 이제 경찰은 뭐에만 집중하면 됩니까. 사회목적적 작용에만 집중하면 되죠. 그럼 경찰 활동의 질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필기합니다. 내무 행정만을 의미한다. 옆에다가 양쪽으로는 축소되었지만 양쪽으로는 축소되었지만 질적으로는 강화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지금 다시 보세요. 출판. 이 시기에 경찰국가는 왕이 지배하죠. 그럼 왕이 지배하는 경찰권은 과연 법적 근거가 필요했을까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어느 시기입니까. 법지국가 시대로 넘어가야 되죠. 여기는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경찰권을 행사하는데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17세기 위에다가 여백에다가 필기합시다. 이 당시의 경찰권은 17세기 동그라미 하시고 이 당시의 경찰권은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되었고 경찰도 무제한적인 작용을 하였다.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경찰의 권력도 제한이 없었겠죠. 그래서 경찰도 무제한적인 작용을 하였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지금 왕이 가지고 있는 경찰권 또는 경찰이 행사하고 있는 이 권한 자체가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적극적 급부행정도 가능하고 소극적 질서유지도 가능하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소극적 질서유지는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 개입하는 거고 적극적 급부행정은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 줄게 라면서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 경찰이 지금 개인의 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까? 경찰이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부분에 제한이 있냐고 제한이 없겠죠. 그겁니다. 적으세요. 한 개 더. 경찰국가는 공공의 복지를 목표로 하며 경찰은 공공의 복지를 목표로 하며 행복주의 입장에서 행복주의 입장에서 행복주의 입장에서 국가가 개인의 모든 활동에 간섭하는 것에 본질이 있었다. 국가가 개인의 모든 활동에 간섭하는 것에 본질이 있었다. 그 다음에 특징으로 내려가 봅시다. 세번째 줄에 가서 보시면 소극적 지한 유지 질서 유지고요.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죠. 거기까지 이수가 도시기 그 다음 법치국가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법치국가시대가 등장했던 이유는 인쇄술의 발달이죠. 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고 따라서 예전에는 지배계층만 읽을 수 있던 책들이 모든 국민이 다 읽을 수 있게 됐다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본인들이 살아왔던 그동안의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가 책 속에 펼쳐집니다. 분명히 자기나 자기 조상들이 살아왔던 세상은 교황이나 왕으로부터 지배받는 세상이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모든 인간은 하늘이 준 권리는 똑같다. 동일한 존재고 똑같은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현실과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지만 계속해서 책을 읽어보니까 책의 내용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똑똑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늘상 이렇게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왕과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이 싹 트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계몽철학이죠. 그래서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서 국민이 점차 똑똑해지기 시작하면서 계몽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게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냐 자연법 사상이 등장하게 되고요. 왜 권력은 교황과 왕만 가지고 있느냐 권력은 분립하자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모든 인간은 핍박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다 라는 자유주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죠. 이 계몽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간의 자의식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의식이 이렇게 커졌으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많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언가를 베풀어 준다는 핑계로 내 생활에 개입하는 거 싫은 거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경찰의 개념에서 뭘 빼게 되냐면 적극적 급부행정을 빼버립니다.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너네가 무언가를 베풀어 준다는 핑계로 내 생활에 일일이 개입하는 거 더 이상 싫다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너네는 개입하지 마라 적극적 급부행정을 제외시켜 버리죠. 그러면 경찰의 개념에서 이제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소극적 질서이지만 경찰의 개념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치국가시대를 책에서 보시면 개몽철학에 별표한 게 하시고요. 자연법사상 권력 분립주의 그리고 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개념에 보시면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됐다는 것에 별표하시고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2차대전 이유로 갑니다. 2차대전 이유로 독일 경찰 개념과 맞닿아 있구요. 2차대전에서 독일이 폐망하게 되면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게 되고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긴 했지만 연합군 입장에서 쳐다볼 때는 얘네들 힘 합쳐서 사고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순히 이렇게 베를린 장벽 하나만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싶어서 얘네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세계정복에 나가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 동독 내부 사회도 불안하고 서독 내부 사회도 불안하면 자신들 내부 사회의 질서 유지가 안 되니까 세계정복단위는 꿈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내부 질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방법은 경찰권을 약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경찰이 소극적 질서 유지만 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다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순수하게 경찰의 역할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안경찰이라고 하고 이 보안경찰은 경찰이 수행하는 것으로써 바로 소극적 질서 유지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소극적 질서 유지가 되는 거고 기존의 경찰이 담당하는 일이었지만 굳이 경찰이 담당하지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경찰의 개념에서 빼버리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협의의 행정경찰이 되는 거잖아요. 협의의 행정경찰은 더 이상은 경찰이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이 담당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위생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그리고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다 협의의 행정경찰로서 경찰 개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럼 원래 소극적 질서 유지가 법칙 국가시대에 남아있다가 다시 경찰이 아닌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눠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비경찰화 현상과 비범죄화 현상을 같이 썼어요. 용어를 비범죄화 현상은 지금 형법에 나오죠. 그래서 혹시나 지문이 여기가 비범죄화 현상으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예전 학자들은 똑같은 지문을 썼는데 이제는 같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비경찰화 현상으로 나와야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비경찰화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경찰화 현상을 물어보는 거냐 비경찰화의 대상을 물어보는 거냐를 여러분들은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시험 지문 자체가 비경찰화 현상을 물어보는 거라면 두 개가 나뉘는 걸 말하는 거고 비경찰화의 대상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찍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협의의 행정경찰은 위생단속을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네들이 하는 주된 역할은 구청 직원이나 시청 직원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으니까 주된 목적 자체는 행정처분을 하는 게 목적이죠. 행정처분을 하는 게 목적인데 부수적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보면 기존에 우리가 구축했던 사회질서가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위생단속을 나갔을 때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이겠지만 위생규정을 지킴으로써 전염병이 창궐하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질서 유지의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부수적으로는 뭐도 안 나 소극적 질서 유지도 하게 되는 거죠. 소극적 질서 유지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악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소극적 질서 유지가 과연 주된 목적이냐 부수적 목적이냐 이 차이죠.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는 구별 기준은 업무의 독자성이 되는 거죠. 소극적 질서 유지 라는 이 업무가 보악경찰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협의행정경찰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수적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업무의 독자성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 보악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뉘는 이 과정을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광이의 행정경찰 이라고 합니다. 광이의 행정경찰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광이의 행정경찰은 시험 지문에는 항상 광이란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만약에 행정경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앞에 광이란 말이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광이의 행정경찰 그냥 단순하게 행정경찰로 나오면 보악경찰과 협의의 경찰의 공통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둘의 공통적인 부분은 소극적 질서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행정경찰이라는 말이 딱 뜨면 여러분들은 아 소극적 질서유지 말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잡고 들어와야 된다고. 됐죠? 대표적으로 나중에 하겠지만 구별하는게 뭡니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별하라고 그러죠. 사법경찰은 수사에 관한 이야기고 행정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에 관한 이야기니까 두 가지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현대적 경찰 개념으로 남아있는 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 라는 보안경찰이 현대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죠. 그럼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거꾸로 가보면 법치국가의 소극적 질서유지에서 나왔고 다시에는 경찰국가시대의 소극적 질서유지에서 나왔는데 이 소극적 질서유지는 사회목적적 행정 또는 사회목적적 작용 안에서 비롯된 거에요. 그럼 지금 현재 경찰 개념을 이야기할 때 나중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사회목적적 작용을 전제로 하는 거지 국가 목적적 작용은 지금 현대의 경찰 개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항상 사회목적적 작용을 전제로 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법치국가시대 하셨고 2차 대전 이후 가봅시다. 비경찰화 현상이 등장하고 협의의 행정경찰사부 영업 건축 보건 위생도 하나 적읍시다. 를 다른 관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위에다가 비경찰화 대상이라고 적어둡시다. 거기다가 협의의 행정경찰 사물을 비경찰화 대상이라고 적어둡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대륙국의 국가의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은 끝납니다. 10페이지 가봅시다. 10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목적에 의한 행정의 분류가 나와있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그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사회목적적 행정과 국가목적적 행정이 있다. 그죠? 국가목적적 행정 또는 국가목적적 작용 안쪽에 보시면 제군외사 체크하시고 이 국가목적적 행정이 경찰 개념에서 빠진 건 어느 시대? 경찰국가시대죠. 그죠? 저거 두시고요. 경찰국가시대에 빠졌고 다시 사회목적적 행정 안쪽에 보시면 두 개가 있네요. 소극적 질서 유지도 있고 적극적 복지 복지 증진도 있죠. 적극적 복지 증진이 빠진 건 언제? 법치국가시대에 제외됐죠. 그 다음 소극적 질서 유지가 오른쪽에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뉘죠. 이 나뉘는 현상이 뭐라고? 비경찰화 현상이죠. 됐지? 협의행정경찰은 비경찰화의 대상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을 합쳐서 광희의 행정경찰 광희란 말은 생략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광희 행정경찰은 뭐하는 거지? 소극적 질서 유지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법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렇죠. 업무의 독자성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이 팍팍 나와야 돼요. 지금 오케이? 여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부분이니까 하나씩 챙겨보시고 정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시 11페이지로 갑시다. 법치국가시대의 관련 판례와 법령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판례와 법령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고 그 법을 기초로 해서 판결을 내렸으니까 판례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따라서 당연히 어느 시대에 된다? 법치국가시대에 나오는 이야기가 맞겠죠. 그렇죠? 이번 시험에도 하나의 지문이 등장하긴 했지만 두 개 지문이죠. 크루츠베르크 판결까지 두 가지 지문이 등장하긴 했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볼 필요 없이 기본적인 특징만 키워드만 잡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봅시다. 거기 보시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나옵니다. 1동그라미 하시고요. 란트는 땅이고 일반적으로 땅에 적용되는 법이니까 프로이센 독일의 헌법이라는 뜻이죠. 경찰권은 언제 발동해야 된다? 절박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발동되는 거다. 방 동그라미 하시고 절박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발동한다고 하기도 하고 제거를 위해서 절박한 위험 제거라고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방지 밑에다가 같은 말로 제거라고 적어둡시다. 그 다음 프랑스 제와 형벌법전이 나옵니다. 형 동그라미 하시고요. 2번에 가서 보시면 경찰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일체 동그라미 합시다. 일방 형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 지 동그라미 하시고 오른쪽에 자치체 경찰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나오고요. 프 동그라미 하시고 경찰권 발동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야 된다. 합 동그라미 하시고요. 일방 형제 지자프안만 외치면 되고 이번 시험에서 나왔던 건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에 나왔죠.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의 옆에다가 기출 표시 하나만 하세요. 22년 1차 기출입니다. 22년 1차에 기출됐던 게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고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확한 텍스트가 의무에 합당한이 아니라 적합한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합당한과 적합한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거 하나 적합한도 같은 뜻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올라가서 1795년 프랑스 재화 형벌법전에 보시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했다 이렇게 돼 있죠. 행정경찰 앞에 무슨 말이 생략돼 있다? 광이란 말이 생략돼 있죠. 그럼 뭐하는 겁니까? 소극적 질서유지 밑에 적어두시고 사법경찰은 뭐하는 거죠? 수사하는 거죠. 수사 적어두시고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칠판에 보는 것처럼 최초로 구분한 것은 경찰국가시대 경찰국가시대 국가 목적적 행정 또는 국가 목적적 작용과 사회 목적적 작용을 구별하면서 여기 수사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구별을 했던 것은 경찰국가시대인데 문제는 이 시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법이 없는 시기죠. 그러면 개념적으로 구별이 된다고 해도 법으로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때 개념을 법으로 정리한 건 어느 시대가 되는 거야? 법치국가시대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어느 법에서 최초로 구분했다? 제와 형벌법전에서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의 첫째 제도의 자치제 경찰 옆에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위생도 줄 꺼두시고 자 위생사무가 제외된 건 칠판에서 보면 어디입니까? 2차 대전 이후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시대의 법률을 다루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경찰 개념안에 위생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생이 포함되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을 위생은 경찰사무에서 제외되었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아직 법치국가시대가 되는 거니까 됐죠? 됐죠? 그 다음에 1882년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입니다. 거기 밑에도 22년 1차 기출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순서상으로 보면 세 번째다. 그죠? 연도의 순서를 나열하면 그래서 화살표 표시 하나에서 순서 하나 체크해 주시고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크로이츠라는 지역에 있는 베르크 산 위에 전승기념비가 있는데 그 전승기념비에 대한 조망권을 가리는 고층건물의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경찰청장의 명령이 있었죠. 그 명령이 만약에 법치국가시대니까 소극적 질서유지라면 경찰이 해도 되는 일이고 적극적 급행정이라면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전승기념비에 대한 조망권 확보 조망권은 소극적 질서유지와 전혀 상관없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적극적 급부행정이죠. 그럼 경찰이 하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축업자는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법원이 이건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건축금지 명령은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확인시켜줬죠. 그러면 경찰의 직무범위가 어디로 줄어든 거야. 소극적 질서유지로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한 판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찰 작용의 목적 축소에다가 동그라미 별표하시면 되겠죠. 거기 거기 아래쪽에다가 몇 가지 필기를 합시다. 이번 시험에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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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테판 피터 여백에다 하나 적어두시고요. 자, 부른대로 적으세요. 경찰의 경찰의 직무는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요한 슈테판 피터가 뭐라고 해야겠다.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거지. 복리증진은 경찰의 복리증진은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 같아요? 어느 시대의 사람 같아요? 법치국가 시대의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 법치국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그대로 주장한 거죠. 경찰은 뭐만 하라는 이야기야? 소극적 질서유주만 하고 적극적 극복 행정은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법치국가 시대의 학자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거기 밑에다가 하나 더 여백에다 적읍시다. 15세기에서 17세기 독일 그러면 15세기에서 17세기가 되면 아까 중세가 몇 세기부터?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죠. 17세기는 경찰국가 시대죠. 그래서 이번 지문이 되게 특이하게 나왔던 게 그동안 시험 지문은 중세국가 따로 경찰국가 따로 이렇게 끊어졌다고요. 끊어졌는데 갑자기 지문에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중세국가냐 경찰국가 시대냐가 되게 애매할 수 있었어요. 사실 지문학 답 찾는 거랑 별 상관없는데 고민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쳐다볼 때 당황할 수 있었어요. 적읍시다. 거기다가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경찰을 이해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경찰을 이해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경찰을 이해했어요. 슬퍼 보세요. 그런 바 14세기부터 16세기가 중세국가니까 여기 16세기까지는 교황이 지배하는 사회죠. 17세기는 왕이 지배하는 사회죠. 그치?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교황이건 왕이건 권력의 제한이 있나요? 어쨌든 지금 절대군주에 가깝죠. 교황은 어쨌든 신을 등에 업은 상태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왕은 왕으로서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지배권자의 차이는 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권력의 제한이 있을까? 권력의 제한이 없겠죠. 아직까지. 왜냐하면 17세기도 경찰국가시대의 왕이 지금 본격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시기죠. 그러면 이때 경찰이 국민들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간섭하는데 제한이 있었을까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배자가 교황과 왕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경찰이 실현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이 경찰권을 발동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화살표 한 개 하시고 신민의 됐죠? 신민의 모든 생활 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신민의 모든 생활 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이 신민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의 국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중세국가시대는 교황이 신을 등에 얻고 있죠. 왕도 신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민이나 국민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신의 시민 또는 신의 국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동등한 입장으로 보는 거야. 피지배계층으로 보는 거야. 피지배계층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황과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신민의 모든 생활을 규제할 수 있었다고요.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온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15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지배권적 힘은 강할 때니까 모든 영역에 간섭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조금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될 부분들이 있었죠. 이번 시험에.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잠깐 가십시다. 넘어가서 보시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을 비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대륙법계가 있고요. 대륙법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해를 위해서 미국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역사가 오래된 곳이 대륙법계 유럽이니까 금방 처음에 할 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을 살펴봤던 거고 영미법계는 미국은 생긴 지 300년이 채 안 된 국가니까 역사적인 부분은 검토할 게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아메리카 대륙을 우연히 유럽 사람들이 발견하고 난 뒤에 이 국가를 만들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유럽 이주민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 발견했던 아메리카 대륙은 인디언과 야생동물로 하는 황무지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륙법계에서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영미법계에 넘어가서 황무지를 일구고 힘들게 살 이유는 1도 없어요. 여기서 이미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여기 가서 고생하면서 국가를 만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유럽 이주민들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넘어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황무지에 와서 국가를 일굴 때는 대륙법계에 자신이 살던 국가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넘어왔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사회는 본인들이 있던 사회와는 다른 사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대척점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비교광찰까지 설명을 하자면 여기 유럽 이주민들의 대부분이 영국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비교광찰 파트에 가서 보시면 영국이랑 미국이랑 제도가 비슷한 게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책의 편제도 보면 영국 경찰 먼저 배우고 난 뒤에 미국 경찰을 배우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게 뭐냐면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영미법계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을 내가 뭘 가지고 설명을 했냐면 지배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고대 국가는 처음에 부족자 그 다음에 교황, 왕, 법 근데 사실 법도 누가 만든 거죠? 지배계층이 만든 법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대접을 받았냐면 피지배계층 억압의 대상으로 처리되었죠. 그러면 당연히 지배계층의 수족처럼 사용하는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나한테 자꾸 명령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대륙법계는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가 대립을 흥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싫어서 만든 사회가 영미법계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대립을 하지 않겠죠. 대립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립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 대륙법계에서 경찰은 누가 시켜준 거죠? 국민이 뽑아준 거야 지배권자가 시킨 거야 지배권자가 너 경찰이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배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민과는 차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고 여기는 누구의 지배권자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모여서 만들어야 되죠. 당연히 대립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도 일반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해서 국민을 찍어 누르는 권력적 작용 명령 강제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역할이었다면 여기 와서 만드는 사회는 누가 누군가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유럽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누군가 경찰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찰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치권이고요. 우리가 만들어준 경찰이 우리에게 명령 강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은 우리가 경찰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는 비권력적 수단 서비스 작용을 주로 하는 거죠. 됐죠? 그다음 대륙법가 시대의 경찰의 개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의 개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지 시대별로 뭐가 경찰 개념에서 빠지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나 영미 밖에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이 무엇인가 의미가 없어요. 경찰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경찰은 뭐만 해주면 돼. 내가 여기서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냐면 경찰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아저씨라 부르건 폴리스라 부르건 아줌마라 부르건 상관없다고요. 네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도와줄게 뭐 있냐. 그것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안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대륙밖의 국가의 경찰 개념은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것처럼 시대별로 경찰 개념이 어떻게 됐죠? 무언가가 제외된다는 설명을 했죠. 경찰 개념이 늘어나는 거에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 발동 범위가 점차적으로 축소한다는 게 포인트였다고 하면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초기에는 인디언이랑 야생동물로 부터만 보호해주면 되다가 국가와 사회가 점차적으로 커지니까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죠. 초기에 비해서는 훨씬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여기는 경찰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확대되는 거라고 확대.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대륙밖의 국가의 경찰 개념을 아까부터 내가 쭉 이야기하면서 보면 단 한 번도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지었지만 경찰 국가시대도 아까 국가 목적적 작용과 사회 목적적 작용을 나누죠. 그리고 지금의 경찰 개념도 사회 목적적 작용에서 이렇게 등장해요. 질서 유지만 자꾸 강조하고 있지 개인의 행복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왜? 대륙밖의 국가의 경찰 개념은 개인은 관심이 없어. 시민은 그냥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부품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별 관심 없어요. 사회가 잘 운영되고 국가가 잘 돌아가는 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공공의 안정과 질서가 제일 중요하겠죠. 공공의 안정과 질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유럽 이주민이라면 이 이야기에 넌덜머리 날 거예요. 나도 중요한 인간인데 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해. 자꾸만 질서가 중요하다 국가가 중요하다 너네는 엎드려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지금 넌덜머리가 나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공공의 안정과 질서가 중요하다? 아니죠.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내가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뭐가 중요하겠어? 개인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서 경직법 같은 거 할 때 조문해 보면 개인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영미법계의 영향이에요. 대륙법계는 이거 관심 없다니까요. 됐죠? 그래서 경직법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1953년도에 만들어지죠. 45년부터 48년까지가 미군정기라고요. 미군정기가 끝나고 난 뒤에 최초로 만들어진 게 경직법이잖아요. 그럼 그 경직법은 영미법계 이야기가 반영되니까 1조 1항에 보면 생명 신체 재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이해하시면 되고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그리고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죠. 국민에게 명령하고요. 강제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적 개념이니까 이건 실질적 의미 경찰 개념과도 맞닿아 있지만 우리가 공, 일, 국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런데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조금 다르게 규정돼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뭐 이건 공공의 안정과 질서에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키워드 강제에 등장합니다. 범죄와 위해로부터 보호화라는 게 경찰의 임무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치권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경찰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범죄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없는가가 차이죠. 그럼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원래부터 경찰의 개념에 들어 있는 임무에 들어 있었어요. 그럼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사가 필요하겠죠.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경찰 개념 아래 질서유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아까 봤던 사법경찰의 개념이 원래부터 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그래서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꾸러미를 이렇게 열어보면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공이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질서유지고 바로 행정경찰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법경찰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원래부터 경찰의 본연의 임무였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본연의 임무로 그대로 있죠. 그러면 내가 경찰 꾸러미 영미법계 경찰 꾸러미를 열었을 때는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공이니까 구별된다 안된다? 안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나 대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서 경찰이란 꾸러미를 열어보면 우리가 칠판의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다 빠지고 나서 남아있는 건 뭐냐면 소극적 질서유지라는 흰공 하나만 이렇게 남아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가 빠지게 됐지만 대표적인 것이 경찰국가시대의 국가 목적적 작용 제, 군, 외, 사 이렇게 네 가지가 이미 경찰국가시대의 경찰 개념에 빠져있었다는 이야기죠. 됐죠? 지금 신문에 시끄럽게 떠들긴 하지만 검수완박하고 있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한데 지금도 검찰 수사권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있고 나머지는 경찰이 가져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법경찰이 수사인데 지금 경찰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게 어디로 들어와 있다? 경찰의 개념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륙박계 국가에서 경찰 개념의 꾸러미를 열어보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원래 본연에 임무했던 흰색 공인 질서유지도 있고 경찰국가시대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분홍색의 사법경찰에 관한 공도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열어보면 구별이 되는 거죠. 따라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별되는 건 대륙법계 영미법계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구별이 안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경찰의 임무에 보세요.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고요. 경찰의 임무에 두 번째 보세요. 대륙법계는 범죄수사를 경찰의 당연한 임무로 보지 않습니다. 왜? 경찰국가시대에 빠져버렸으니까. 됐죠? 영미법계는 가서 보시면 범죄수사를 당연히 경찰의 임무로 봅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원래 본연의 임무였다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맨 마지막으로 봅시다. 행정경찰 앞에다 광희라고 한 번 더 적어야 되겠죠. 광희 행정경찰은 뭐하는 거다? 소극적 질서유지 사법경찰은 수사하는 거죠. 그래서 대륙법계는 두 가지가 구별이 됩니다. 행정경찰만 원래부터 계속 들어있던 흰색공 경찰의 고유한 임무고 수사는 빠졌다가 들어온 분홍색 공이니까 경찰의 고유한 알로 보지 않아요. 영미법계는 구분을 하지 않죠. 둘 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행정과 사법 모두를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보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건 대륙법계의 영향이 아니라 영미법계의 영향이죠.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수사가 경찰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다. 거기까지 정리합시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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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